이게 약간 오픈되어있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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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빠 근데 개 잘 어울린다!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더 리얼하네. 개 귀엽다. 나 귀여워? 목소리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오빠. 네 머리 위에 올려놔봐. 응, 머리 위에? 개 귀엽다. 부지, 부지. 아, 씨X! 누가 내 머리에 또 쐈어. 치킨 먹고 싶으면 옆으로 눕혀서 저 불 위에 올려놔. 눕혀서 공연 도와치킨. 아, 옆으로. 나 08이 봐, 머리 위에 올려줘. 기다려,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 안 기다려도 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둘이? 아, 이건 미친 얘기인가? 아유, 진짜 개 귀엽네, 진짜. 아, 머리 위에서 도망싸라고! 왜 시련하지? 아, 씨발 왜 잘해요! 일발 나 데려갈래. 이 새끼 상황. 아니, 근데 이 머리 위에 계속 두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맘에 들었나 보네. 아니, 저 너무 귀여운데? 제 사이즈가 조금 해도 너무 잘 어울리게. 빠져든데인가? 어, 빠져든데, 저거 진짜. 뭐야, 봄수네? 아... 어, 봄수는 동물이 없어. 난 없는 사람 취급해줘, 그냥. 아니, 씨X 사진 찍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씨발 키워드 땡 인간대. 나 눈치 말라 그랬잖아. 다들 뭐 하고 있냐? 난 오랜만에 노래방송을 켜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왜 생각만 하고 안 키고 있냐? 그러니까 왜 안 켜. 여행을 진짜 몰라준다. 원래 방송을 킬려고 생각하는 건 쉬워도, 행동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아, 역시 여기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뚫붕 형밖에 없어. 머리 잘 맞는다. 제 머리 위에 올려주자. 그래도 신고식 한 번 해야 돼. 형은 원래 부엉이야? 민희 걔가? 아, 이 씨발! 아, 난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다고 봐, 이 새끼야! 바로 똥이 정말 리얼하네. 부엉이가 원래 저렇게 리얼하게 싸? 그냥 푸식 하고 싸는 거 아니에요? 뭐야, 질러야. 아니, 부엉이 뚱 싸는 거 있는데, 지금 이야기 나누고 끊지 않아. 아우, 지원. 너 질러팅 이제 곧 없어지는 거 아는 님들? 맞아, 3월에 없어진대. 괜찮아, 나중에 싱크롬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싱크롬 공판 안 돼. 아, 나는 해외 산다고. 누가 해외 살래? 내가 말했잖아, 진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오버워치 노래방 하자니까. 아, 진짜! 아, 왜? 안돼, 오버워치 노래방 갓 콘텐츠임. 그거 김범수 님도 함. 미안한데, 오버워치 노래방 콘텐츠가 갓 콘텐츠인 게 아니라, 김범수 씨가 갓범수인 거 아니야? 그니까. 잘하시더라고, 노래. 당연히 잘하시지! 야, 우리도 김범수 씨 있으면 무조건 하지. 그래! 저희 유튜브에도 한 번씩 나와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한테 082파 밖에 없단 말이야. 아, 안 할래. 김범수 씨 노래를 잘 부른다고 갑자기? 김범수 씨 노래를 잘 부른다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방금 잘하지 않았어? 우리 할머니 앞에서 불러주면 항상 잘하신다고 하셨어. 할머니가 거짓말하신 거야, 바보야. 똘복이 형, 할머니 거짓말쟁이네. 아, 잠시만. 야! 야! 그런 식으로 너무 안 되지. 내가 이상해지잖아, 이거를. 그런 얘기 한 번 했던 거 아니었어? 그냥 똘복이 형 상처만 주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가면은. 형, 형, 이거를 또. 이거 아니야. 그만 싸세요, 제발. 부탁했어. 또, 야. 마지막에 가스만 빠진대. 건더기는 없었던 거 같은데? 롤파이 형은 저거 원래 있는 캐릭터임? 난 원래 미니키 있었음. 아울뿌도 원래 있음? 아니, 난 원래 없었어. 근데 왜 그거에? 이거 뭐냐. 왜 찜찜 같은 거 안 와? 존나 놀리게 갑자기 수달이야. 아니, 저 누나가 있잖아. 픽민이 형이랑 실제로 만났는데, 픽민이 형이 뭐 썰 풀면서 수달 같았다는 이야기를 했대. 제 마트를 받았어. 근데 이제 눈치 없게 저거를 이제 어, 진짜 픽민이가 나를 수달이라고 생각해 주냐 해가지고 수달에 빠져가지고 저거 맞는 거라니까? 아, 시발. 지금 경쟁상태가 너무 많아. 망성충해지랄. 아우, 시대로 말거라. 내 손장님. 아니, 근데 돼지는 너무 많아. 아니야, 근데 그 돼지 중에 돼지가 누나라니까. 나 뭘 알아. 누나가 돼지 오브 더 돼지야, 진짜. 아, 니가 뭘 하는데. 헛플 수 어때? 탈패드 중이라고 시발 닥치라니까. 아까 뭐라고 해도. 아니, 근데 시발 진짜로 왜 저래. 아, 홀뻑 미니캐 하마어떼. 아, 쟤 지랄 좀 하지마. 너는 왜 도마뱀이냐고. 도마뱀 아니라 씨발 카멜레온이야 쓰버라. 어쩌라고. 공파리파 도마뱀 근데 잘 어울려. 지 분리해지면 이제 바로 꼬리 짤르고 가버리거든. 아주 간사한 녀석이야. 나도 미니캐 하고 싶은 거 생김. 뭔데? 너 박쥐. 너 요즘 시국에 박쥐하면 미움 많이 받는다. 아, 그렇네. 안 되겠다, 쉬소. 수달도 존나 무섭게 생김. 우리나라 수달이 귀여운 거지, 아마존 수달은. 맞아. 그럼 아마존 수달은 무섭게 생겼어. 어, 진짜 아구이뻐 같다. 이랄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달로 지은 거라면 난 인정. 먹는 게 수달 같다고 했으면 아마 저 먹는 장면을 생각하고 얘기한 거 아닐까? 어, 그럴 듯. 그니까. 아니 내가 걔 앞에서 무슨 시발로? 연어를 그냥 하나 통째로 그냥 저 떡으로 먹었냐고. 그냥 머리부터 먹었냐고. 먹는 것도 신경 연어였어? 어. 제가 딱 이거네. 아, 시발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 야, 혹시 머리부터 먹었어? 아니 폐로 떠져갔다고. 이거밖에 어떻게 머리만 주셔. 구멍 받느냐고. 머리랑 꼬리랑 둘이 골라갖고 먹냐고. 아니, 무슨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머리부터 먹었으면 확실하니까. 야, 아구이뻐랑 같이 밥 먹어 봤는데 핑민이 형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긴 하다. 나 먹을 때 근데 진짜 먹을 거에만 집중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실 잘 모르고. 수달처럼 먹는다고 하면 그냥 깨작깨작 처먹는다는 뜻 아닐까? 봐봐, 공파가 올린 수달 사진 봐봐. 방금 아구이뻐랑 뭐라고 그랬어. 자기 음식에만 집중한다고 그랬지. 맞네. 너 수달 눈 봐봐,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 음식에 집중하고 있네.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저거 보여? 진짜 씨X 자기 음식 건드리면 바로 물어버릴 것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 내가 아구이뻐랑 과일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 누나가 먹으려는 포도 하나 먹으려고 다 뒤지게 처맞았거든. 하나만 먹은 거 아니잖아, 미친놈아. 맞잖아. 내가 누나가 먹는 포도 몇 개 먹는다고 누나가 다 때렸잖아. 그래서 샤인머스켓 지었어? 맞아, 샤인머스켓 지었어. 근데 샤인머스켓 처먹는 새끼는 뒤지게 처맞아야 되겠나. 그것도 맞긴 한데 얘가 내가 굳이 집으려는 걸 지가 치워가지고 뺏어먹는데 내가 화가 안 나냐고. 다른 거 옆에 많은데 왜 굳이 씨X 초딩처럼. 이 누나 먹으려고 손에 들면 그거 내가 뺏어먹어. 아 진짜 초딩새끼냐고. 재밌었겠다. 미친놈이 뭘 생각하지 마세요. 난 아직 너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럴. 아 부재추장 모르냐고. 나 안 했다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 근데 오지 말라니까. 아니 잠시만. 근데 이 누나가 진짜 X나 이기적인. 그럼 나 똥 말하면 어디로 가? 나 밖에서 싸라는 거야? 나 밖에서 싸라는 거야? 이 쓰레기새끼. 많다면 그냥 싸면 돼. 거기에. 아니 뭐 안 했진 않았지. 아 이거 색깔 왜 안 변하나 김톨보? 색깔이 왜 변해. 노릇노릇해지겠냐? You catch a bug? You use fire? Everything buy. 니은 놈 불알 한 대 더 때린다. 정답이다 연금술사. You're maken hebbre. Kindly music plays stuff. Welcome, nice to see. I've been working on TV. Don'tller. When longing is people to kill me. Find keep着. If you like a bug ball. Kindly music plays. You reach a bug. You know like a bug. Then activity is done. **** ionenload towards the wall with distilium. One of the return подписes. You can leave. Let's say you can 7. How many times of free is a zap.